이번엔 저부터 할까요? 이렇게 뭔가 아까 1부는 그래도 2부가 있으니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끝나버리면 정말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낸 것 같고 정말 항상 룰렛 덕분에 좋은 에너지 받고 진짜 항상 행복하다는 거 말해주고 싶고 그만큼 룰렛이 항상 저희한테 밥도 챙겨 먹으라고 진짜 너의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근데 저희도 룰렛한테 똑같이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항상 정말 고마워요 이게 진짜 1부의 마지막 소감이랑 느낌이 많이 다른데 진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했던 저희 첫 팬미팅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기대하고 더 원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재밌게 함께 이 시간을 빛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한테 사랑을 주는 만큼 저희도 사랑이 가득한 그런 기억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더 앞으로도 함께 사랑할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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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렇게 팬미팅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하네요 2부까지 이렇게 거의 끝이 나는데 항상 저희 곁에서 응원해주고 많이 누구보다도 사랑해주고 많이 누구보다도 사랑해주고 저희 이렇게 곁에서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도 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너무너무 고마워요 룰렛 사랑해요 일단 파우 활동 끝나고 되게 오랜만에 조금은 멋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좀 너무 늦지 않게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또 뭔가 진짜 예? 어 이렇게 뭔가 팬미팅을 하니까 되게 쇼케이스 뭐 이런 여러가지 무대들을 많이 해봤는데 되게 느낌이 완전 달라서 되게 소중하고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응원소리 진짜 크게 해줘서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앞으로도 뭔가 너무 늦지 않게 또 이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힘을 내볼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또 얼른 웃으면서 만납시다 고마워요 네 사랑해 사랑해 확실히 1부 소감 말할 때랑 2부 소감 말할 때랑 눈가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아련함에 좀 붙는 것 같아요 일단 지원이 말대로 파우 끝나고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았고 저희한테도 엄청 되게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이 룰렛이 저희랑 얘기하다 보면 팬미팅이나 팬사인회나 소통하다 보면 저희를 보는 날 아니면 볼 때까지 되게 힘을 많이 그 날을 목표로 잡고 엄청나게 힘을 많이 냈대요 저희도 룰렛 보는 날까지 힘든 일 이런 거 있는 거 다 어떻게 말해야 돼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다 왜 슬프지 뭐 아니야 괜찮아 우리 무대가 남아있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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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울어도 예뻐요 맞아 맞아 그건 사실이야 저희도 룰렛 생각하면서 많이 힘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지원이 올려도 돼 오라면 3개 올려주세요 아 진짜 이브랑 이브랑 속은 마라하니 너무 다르네요 느낌이 근데 우리 앞으로 계속 다시 만날 거잖아요 아니 룰렛은 울지마 아 진짜 언니 안 돼 러비스탠스 해야돼 울으면 안 된다고 울으면 안 된다고 언니 먼저 불러 눈물의 러브에서 눈물의 러브에서 가사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정말 정말 저희를 이렇게 가슴 깊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챙겨주고 많이 아껴주고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는데요 그렇잖아 이렇게 저희 팬미팅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감사한 시간 내준 만큼 더 에너지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 어 그랬 그랬 겠죠? 네 그랬겠죠? 앞으로 더 더 좋은 에너지 드릴 수 있는 체리블렛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게 룰렛들이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라서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항상 룰렛들이 저희한테 따뜻한 말도 많이 해주고 사랑도 많이 주고 그 덕분에 정말 맨날 힘이 나거든요 진짜 항상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룰렛이 자랑스러운 체리블렛이 될 수 있게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많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많이 사랑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 우리 멋있게 룰렛이 어떡해 눈물이 이렇게 터졌어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너무 잘 보여요 저 울래 아 네 이거 울면서 룰렛이 시켜서 뭐 울러 진짜 어 쪼쪼쪼쪼쪼 쪼쪼쪼 쪼쪼쪼 눈물에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괜찮아 울어도 돼 괜찮아 서로 진정하게 함성 소리 어 가만히 오른쪽 오른쪽 왼쪽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흐어어어어어 릴렛이 준비가 되었어 은혜한 소리 릴렛이 준비가 되었어 은혜한 소리 우리만 준비되면 됩니다 이제 눈물 먹으려면 진짜 마지막 곡인데요 저희는 러브 인 스페이스를 질려 드리면서 진정을 좀 하고 질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게 najle 웃으면서 불러야 되는데 어떡하죠? 네 그럼 이제 멘트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체리블랫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